네,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보통 사람이란 무엇인가 더 말씀드리면 얼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혁 씨 빼는 건 다 못한 사람입니다. 2017년도에 1980년도의 상황을 그려보면 어떻게 다를까? 과연 80년도의 아버지가 2017년도의 아버지와 다른 적이 있었을까? 물론 환경적인 문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좀 다를 바가 있어도 그닥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.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아이를 지키는 마음은 똑같다. 지금도 만약에 저한테 제 아이와 아내가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어떤 어떤 설정,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대단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피곤한 하신 중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김호하 감독의 얘기처럼 정말 힘들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재밌게 웃으면서 잘 찍었습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보듬어 주십시오. 3월 23일 날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